네, 우리가 지금은 낙은에 되어도 함께 갑시다. 지금 완전히 동네에 꽃이 피었고 저 한 해는 눈이 아직 있습니다. 우리가 지금은 낙은에 되어도 하고 교회로 지금 가겠습니다. 우리가 지금은 낙은에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곧 올라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네 주 내게 풍부하신 일 전사도 할 수 없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깊은 소식 전하세 주 내게 풍부하신 일 전사도 할 수 없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낙과 전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말씀하기를 이 진리 전하세 주 말씀하기를 이 진리 전하라 우리에게 풍부하셨네 주 내게 풍부하신 일 전사도 할 수 없겠네 주 내게 하신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주 말씀하십시오 주 말씀하시오 순위 예보imme 아멘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온 세상 널리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좋습니다